안녕 원스 오랜만입니다 어제는 화장을 여기 지금 핑크색인데 어제는 주황색을 했어요 주왕 주왕 오늘은 핑크 핑크 끊겨요 이제 돼요 이제 괜찮아요 흠 손 젠 진짜 예뻐요 진짜? 너 맨날 손 작다고 맨날 놀림 받는단 말이야 막 통통하고 그렇다고 근데 손 예쁘래 고마워 나 끊겼죠 어떡해 제가 딱 우리 원스를 위해서 뭐 원스들의 내일을 위해서 제가 지금 9시 56분이니까 딱 10시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방학인데? 방학이야? 그렇구나 재밌게 놀아 그럼 내일 신나게 놀려면 에너지 충전해야 하잖니 그러면 얼른 자야지 그치 언니가 얼마나 더 예뻐지는지 스포해주세요 아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누나 저 공부 좀 하라고 따끔히 말해줘요 이 녀석 공부해야지 이 녀석 이 녀석 딱 끄면나요? 화이팅 아 몰랐어 원스랑 얘기하느라 몰랐어 아 몰랐네 네 진짜 꺼? 진짜 끌까? 원스가 네 그러면 끌게요 안 돼 좀만 더 해요 아앙 끄지마요 유유 5분만 더 아니 저는 우리 원스의 네일을 위해서 끄려고 했는데 우리 원스가 자꾸 이렇게 붙잡으니까 그럼 5분만 더 할까? 힘든 원스는 알아서 나간대요 우리 원스 역시 똑똑해요 힘들면 알아서 나간대요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근데 우리 원스가 나가기 전에 아니야 나 원스 나가면 또 상처받는데 아 근데 힘든 원스는 나갈 수 있죠 아 근데 말하고 나가줄래요? 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말 안하고 그냥 쓱 조용히 나가도 돼 웬만하면 나가지 말지? 웬만하면 나가지 말지? 3분만 더 할까? 3분만 더 할까? 아 근데 원스가 원하지 않으면 안하고 아 근데 좀 물어보는 거예요 원스한테 3분만 더 할까? 원스가 원하면 3분만 더 하고 아 원하지 않으면 나 갈게요 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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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 추가 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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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원해요? 진짜 원해요? 저는 원스를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저는 원스를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내일 하루도 힘내세요 저는 진짜 갈게요 안녕 안녕 잘자 원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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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